어떻게든지 굉장히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저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는 부여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 어떨지 흥분이 안 알았지만 좀 길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하려고 우리 생각했던 에코곡은 한 곡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곡을 하고 그 전에 제가 한국분들을 정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컴퓨터 못 써요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제가 매번으로 쭉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시면 계속 불어넙니다 그 처음으로 하는 거 해볼까요? 아메리카노 불타는 날 때문에 맛있게는 이런 미친 팍팍해를 늘 같이 갔었었던 그때 널 내려줄게 죽어 나 이제는 오늘의 밤에 제법 제법 죽어 날 제법 식어버린 날 대워 태워 꿈에서 날 깨워 추워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수많은 코드를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잘할 테 안 잘할 테 떠나는 They're supposed to be 여러분들 행복해 보여 나라들 행복해줘 Come on Yeah Yeah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마음이 가네 난 뭘 알아 이건 사랑이 많아 아무곡적으로 하자 흠 무언가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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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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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